이거 패션 어때 이거? 가죽 패킷이랑 괜찮은데 이거 청바지랑 심플하게 모르겠어 그래 일단 해봐요 아니 왜 이렇게 그래 옆으로 해 오 멋있다 지금 지금 밑으로 더 내려봐 그래 그거다 아니 도내로 그래 그거야 멋있다 그거야 이거 그거야 내가 원하네 그거야 내가 원하네 아 어이걸 좀 하고요 고개 이렇게 비올때면 안 돼 그래 뭐해